JRK는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입니다. JRK는 2024년 7월 17일 오후 12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27,35% 상승한 14,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6월 17일 대비 약 7,63%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3년 8월 11일 39,050원 52주 최저가는 2024년 4월 25일 8,99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3년 7월 19일 605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4년 4월 17일 6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JRK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48, 79%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12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24만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12만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4년 6월 24일 가장 많은 24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4년 6월 25일 가장 많은 20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2.87%에서 약 0.77%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3년 10월 19일 약 5.96% 최저 지분율은 2024년 6월 14일 약 0%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40억원이며 2015년 23억 대비 약 74.59%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마이너스 59억원으로 2015년 11억 대비 약 마이너스 599.85%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148.01%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63억원으로 2015년 8억 대비 약 마이너스 839.22%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157.97%입니다. JLK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36.67배이며 지난 2019년 마이너스 10.34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254.65%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5.38배이며 지난 2019년 3.03배에 비해 약 407.19%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마이너스 17.26% ROE는 마이너스 41.93%입니다. JLK의 시가총액은 2330억 5629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816위 코스닥 종목 기준 343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34위입니다. 매출액은 40억 1567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365위 코스닥 종목 기준 1536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157위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9억 4361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027위 코스닥 종목 기준 1298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129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63억 4366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861위 코스닥 종목 기준 1186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118위입니다. 지난 3년간 JLK는 두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2회의 추세 전환은 2022년 9월 13일부터 2023년 8월 23일까지 상승 추세 2023년 8월 23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8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4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